아 이제 그 결코소드 녹화 끝나고 뭐하는거야? 만원행보 만원행보 만원행보? 만원행보 아니죠 만원값 고통? 맞습니다 맞아 맞아 힘들잖아 만원값고 어떻게 다 이긴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는데 참나 아이고 말하자면 선우영 여선생님 남자가 또 하면 특이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물ibal 만원행보 나 몰라 따라오세요 완소남 허경화를 씨네요 최고의 우리 선빈이 많이 으아. 선생님 그런 말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? 제가 다시는 마자. 내가 안 그러는걸? 이 정도? 한 두 드립, 디디디디디디. 안! 끝! 장도민 선배님 파이팅!